오렌지족 오렌지족 오렌지족이란 말도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분하기 위해 스스로 붙인 것입니다. 수입 오렌지처럼 나긋나긋하고 향기로우며 품이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돈을 쉽게 벌고 투기 같은 거 해가지고 돈을 쉽게 벌어서 다른 걸로 해줄 게 없으니까 돈으로 해주고 애들이 고급 승용차 끌고 다니고 그냥 노는 거죠. 오렌지를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오렌지를 건네준다. 그러다가 여자가 오케이 하면 오렌지를 받아요. 대부분 강남 파락군 지역 출신의 부유층 자녀들. 이들에겐 남과 다른 특별한 재미를 찾는 것이 유일한 고민거리입니다. 그렇다고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모두 오렌지족은 아닙니다. 프라이드차에 기껏해야 만 원짜리 몇 장 가지고 자신들의 세계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은 한낱 촌스러운 낑깡이나 깽족에 불과합니다. 정말 오렌지족은 이렇게 나이 어린 오렌지족이 아니에요. 나이도 좀 있고 25 넘어서 그런 오렌지족들 있죠. 정말 오렌지족들.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구별해요 그런 사람들. 딱 보면 이제 얼굴에 보면 부티가 나잖아요. 딱 봐도 나 같은 사람이 그런지 그거 아니면 오렌지 오렌지족이죠.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자기들이 하지 못했던 어떤 풍요로운 삶 또는 어떤 신나는 삶. 세련된 삶에 대한 어떤 동경. 그런 것을 자식에게 실천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초저녁 인데도 무대는 이미 발 디딜 숨조차 없습니다. 단속반이 들이닥치자 본능적으로 몸을 숨깁니다.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쓰세요. 200. 200만 원이요. 한 달에 용돈 얼마나 쓰십니까. 3, 400 정도 씁니다. 아버지가 저 3, 400을 이렇게 함께해 주시던가요. 놀라는 대로 주시죠. 전자충격기와 흉기로 이들 두 명을 위협하고 24명이 마약을 구경한 혐의를 잡고 끝내 필로폰과 같은 마약에까지 손을 댄 이른바 오렌지족들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귀고리를 한 남자. 외제 보급차를 타고 다니는 20대. 그리고 일부러 우리말을 서투르게 쓰는 사람 등 5가지 유형의 이른바 수입 오렌지족은 입장을 시키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정문과 후문에 내걸었습니다.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는 지역으로 설정해 강력히 단속하는 등으로 무음별한 상낙지대의 오명을 이 지역 스스로가 씻도록 할 방침입니다. 다 세련되게 들어간 애들이 다 이런데 다니는 거지. 시시한 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이 동네는 나오지도 못해 감히.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요. 다리 남쪽의 압구정동은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오렌지족이란 말로 대변되던 신세대들이 몰려 대패 향락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거리가 썰렁해졌습니다. 의외로 사람이 너무 없어서 좀 놀랐어요. 안 오다가 오랜만에 왔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한 30% 많게는 한 50%까지 많이 줄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는 권리금도 필요 없다는 금매물이 나올 정도입니다. 2년 8개월간 단절됐던 곳. 오늘 비로소 다시 차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상가점포 문의하신 분들이 그 전보다는 약 50% 정도는 늘었습니다. 부모님 오셔도 같이 돌아다니면서 옷도 같이 살 수 있고 먹을 것도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인들도 지난 2년간 이곳을 가족의 그리로 탈바꿈하자는 운동을 펴고 있어 새롭게 태어날 로데오 그리의 모습이 기대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